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K전자 올려주셨고요. 고재관님의 종목입니다. 11,75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5% 담으셨는데요. 3%에서 추가 매수에서 5%로 비중 늘렸습니다.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네요. MK전자에도 역시나 상승세, 상승랠리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11,650원의 거래를 마쳤어요. 이제 정말 매수가까지 다 왔습니다. 계속 홀딩하면서 수입 볼 수 있는 기회 있을까요? 이 MK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MK전자는 근데 본업보다는 자회사들이 훨씬 더 좋아요. 한국토지신탁 같은 회사들이 이 MK전자의 대표적인 자회사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수익나는 걸 보면 이 MK전자가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41억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영업이익이 작년이 1,085억이 났어요. 재작년이 1,110억이 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 2분기 합쳐갖고 500억 넘게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회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실적들이고요. 본업들만 보게 되면 작년이 한 141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별도 기준으로 1,2분기에는 장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1,2분기에 보면 한 108억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어요. 전년동기비에 갖고 훨씬 좋은 그런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주가 자체는 보게 되면요. 이거 작년에 한 2만 7천 원 정도까지 갔다가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훨씬 좋습니다. 연결 기준으로는 조금 비슷하거나 그쯤이겠지만 그러니까 본업만 이렇게 봤을 때 별도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주가 자체는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좀 크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본딩 와이어 그러니까 이거 저런 거를 패키징할 때 본딩 그러니까 줄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요. 금줄이에요. 아주 가는 금줄. 그거를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본딩 와이어가 아니라 저런 것들, 숄더볼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숄더볼도 마찬가지로 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실적 부분들은 그렇게 좀 더 나빠지거나 이러진 않고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오늘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 재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 쪽에서 물건이 많이 덜 팔려서 재고가 한 11조 정도가 있다고 그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재고가 지금 한 49조 정도가 재고로 쌓여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량을 조금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거나 실적 부분들은 좋아지고 있고 작년보다 좋은 실적에 주가는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시장이 되게 좀 꺾여갖고 좀 되게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지금 거의 본점 근처니까 조금 정리해서 밑에서 다시 잡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안 좋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좀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어디쯤에서 걸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22평선까지 다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어제 122평,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122평선을 돌파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122평선이 652원에 있으니까 살짝 돌파해서 위에서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돌파할 때 거래량이 많았고 오늘 음선이 작지만 음선이 날 때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 올라가려는 힘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직전 고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고 해석해야 될 것 같고 직전 고점이 13,000원 좀 위에 선에 있습니다. 여기서 13,000원 위에, 여기서 한 번 걸렸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걸렸죠. 묘한 게 걸리는 자리를 보면 그 전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 그런 자리 근처에서 걸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13,000원 이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13,000원 좀 넘어가면 그때 좀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K전자 보유 의견 드립니다.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13,000원 정도 잡아주셨네요. 그 안에서 5% 비중 한번 잘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